안녕하세요 워너비열사!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입니다. 아스트로! MJ입니다. 사나입니다. 서프라이즈! 난 이거. 어. 하나 둘 셋! 자 읽어주세요. 네 아스트로 음악 중 최애곡은 하나 둘 셋! 블루플레임! 유어머 월드! 유어머 월드 진짜! 이번 6집 앨범이네요. 네 참 안 맞네요 우리 그쵸? 오늘 우리 케미를 보여주러 왔는데 그쵸? 너 로 Kitty! 몸으로 말해요. 와 이거 재미있겠다. 아스트롤을 한 가지 동작으로 표현한다면 자 하나 둘 셋! 처음으로 왔어. 뿌듯뿌듯. 이게 저희 아스트롤 인사手 보이면 원of your style.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? 그런가 봐요. 아스트로. 그리고 아스트로로 활동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? 자, 하나, 둘. 생각 좀 해. 하나, 둘, 셋! 콘서트! 형님들이 만난 거. 같은 거예요, 근데. 팬분들 만나는 거니까. 형들을 만난 거. 형들을 만난 거? 그래, 멋있다. 연재이가 찬화보다 잘하는 건 없는데. 많죠. 없어요. 하나만 해야 되는 거죠. 하나, 둘, 셋! 앉기가 빨라요. 앉을 때 엄청 빨라요. 키 차이 때문에. 뭐 주울 때. 떨어뜨린 거 주울 때. 너보다 진짜 빨라잖아, 그치? 맞지, 맞지. 높이가 다르잖아. 인정, 인정. 형, 우리 근데 좀 별이 팍 떨어지는 거야. 딱 멋있는 춤. 그래, 포지치 해볼까?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아스트로넷의 최신 유행은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. 어? 전 뭔지 알 것 같아요. 어? 뭐죠? 뭐요? 도도도도도도! 하하하하. 부르는 거. 하나, 둘, 셋! 뭐였지, 재미? 하하하하. 우리.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도자관! 아하. 은우가 요즘에 막. 우리끼리 유명한 게 아니잖아. 근데. 결론왕국이다. 결론왕국. 결론. 인투디언다! 아하. 아스트로넷에서 엔제이와 산하의 지분은 몇 프로? 제가. 제가 이번에 좀. 100% 중에? 네. 제가 이번에 좀 많이 늘었죠. 하나, 둘, 셋! 90. 어? 15. 양심있게 하나. 아니, 15. 20은 15밖에 안된다고. 그럼 90이야? 너 왜 이렇게 착하게 가? 아니, 아니, 왜냐면. 어. 15가 나고 뭐 20%가 형이고 이걸 이렇게 100을 채워나가는 건데. 어. 그렇지. 그래서 형이 90이라고? 우리 멤버 6명이잖아. 우리 몇 퍼야 그러냐? 5퍼야? 장난 아니고 나도 16. 16. 아까 계산기 해봤어. 알았어. 100 나누기 6 했는데 16. 몇 명 나오더라고. 아, 진짜? 사이좋게 우리 16씩 갖자. 오케이. 마지막 질문. 자, 라스트 질문! 엠제이와 산하가 유독 케미가 잘 맞는 순간은? 자, 하나, 둘, 셋, 지금! 지금 이 순간, 인트 디 언덕! 다 뽑았어요. 끝! 끝! 안녕! 안녕